고기심 15% 달달한 크림 80% 귀여움 5% 반짝거리는 시럽 코팅 달콤한 크림 그리고 또 사랑스럽고 반짝거리는 메뉴 완성! 내가 만든 디저트 먹고 싶은 사람 얼른 찾아오라고! 재밌는 일이 생길 것 봤네 성분 분석이 틀리지 않았네 정말 달콤해 게임 속에서 귀여운 데코도 만나고 미니 게임도 즐겨봐 달콤한 게 먹고 싶다고? 그럼 크레페 크래쉬로 오면 돼 이벤트는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청소동에서 진행해 크레페 크래쉬 최고로 달콤한 맛 맛을 기대해도 좋아